축하드립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들려왔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러블맨 이쁘다 음료 조용히 해 보자 알았어 이 식사는 도전이 나왔어요 도전 이제는 사람을 벗고 있다 도전 오늘의 생활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락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간 낙지 전골을 준비했어요. 칼국수? 칼국수 사리도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계란말이, 물김치, 파김치도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거가 제일 맛있는데요. 해먹을 적절한 맛 입니다. 조금씩. 칼국수 양념장. 치즈, 마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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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가. 오y! 너무 맛있다. 고추, 소스는 정말 맛있다. 고추, 고추냉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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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맛있다. 고추냉이를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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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를 먹었다. 매운 고추를 먹었다. 정말 맛있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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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는 매운 고추를 먹어야겠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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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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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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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매운 고추냉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딱지. 매운 고추냉이 더 맛있다. 고추와 설탕을 먹으라고 했다. 맛있다. 뼈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 뼈는 고추냉이를 꼭 먹으면 더 맛있다. 양념에 밥 볶아볼게요 짜잔 제가 좋아하는 제 뼈가 synchron Merge 매콤하고 배와 새우가 좋아해요 매콤리 홍보에 매콤하고 설탕 매우 맛있다. 해산물의 육수는 고소하다.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매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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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빨간 낙지전골을 먹어봤어요. 달콤한 국물에 탱글탱글한 낙지와 돼지고기는 양념이 맛있어서 볶음밥까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되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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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